효도는 나도 곧 정직원 다 얘기만 하면 다뤄 제발 다뤄 공무원 배지도 아니고 뭐 그리 하묵차서야 찌개 맛있게 됐다 덕분에 숨 돌렸어 고맙다 단수야 아이 넌 어찌게 단수한테 효도를 받는다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단수를 낳을 걸 그랬다 그런 줄이야 야 밥상머리에서 왜 소리를 질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머 아니 여기 여기 어떻게 어머 어머 괜찮으십니까 어머 어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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